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도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초발수 가공 기술기업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을 합니다 여기에 당사업체인 TFJ글로벌의 진의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TFJ글로벌 진의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혁신성장 프로그램 나오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의원님과 같이 녹화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FJ글로벌이라고 했죠? 기업량이 TFJ글로벌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고요 TFJ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FJ글로벌의 뜻은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너레이션이 G인데 저희가 J이지만 G로 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로서 친환경과 친인류적인 그러한 가공 기술로서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업 속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FJ글로벌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기술입니다 모든 기술이 친환경이고 친인류적인 기술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젖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젖지 않는 옷에 대해서 우리 아토피라든지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그러한 의류를 입었을 때 피부 트러블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점에서 착안을 해서 저는 친환경적인 의류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본 친환경적인 의류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재 개발에 대한 한계가 벌써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가 아니라 어떠한 소재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본 WGT 가공 기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발수 기술이라는 게 뭔지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초발수 기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튕겨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가 가공한 섬유가 물을 무서워해서 모든 물들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물을 무서워해서 섬유가? 우리 물하고 기름을 보면 물하고 기름은 서로 친하지 않듯이 저희가 발수한 옷은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그리고 액체류가 있는 오염물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쭉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쟁에서 사용하는 판초 우위라든지 아니면 군용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등산복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등산복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입고 계시는 양복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많이 입고 계시는 캐시미어라든지 실크 제품에도 이 가공 기술이 접목이 되면 그에 대한 시장적인 파급력은 굉장히 뛰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웃도어 제품에만 들어가는 섬유 원단이 아니라 우리가 고가에 팔릴 수 있는 캐시미어라든지 아니면 셔츠에 들어가는 면 자켓에 들어가는 울 이러한 제품까지도 모두 가공을 시도를 했고요 본 가공들이 전부 다 초발수 그러니까 물이 전혀 묻어 다니지 않고 전부 다 떠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기술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혹시 상당히 신뢰된 일에 의한 이렇게 젊은 분이 훌륭한 기술, 아주 뛰어난 기술 현대는 개인적으로 학교 시절이라든가 이런데 이번에 이쪽에 전공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 상사 출신으로서 30년간 우리후만 계속 연구하시고 원사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브랜딩까지 여러 분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부터 원단에 염색을 하는 것 그리고 봉제를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옷에 대한 태 그러니까 옷감에 대한 성질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익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 기술을 개발을 했을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제가 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당시에 스토컬러 컨벤션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환경 단체들이 모여서 12가지 항목의 케미컬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을 제정했고 본 법안은 2020년부터 세계적인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 중국, 미국 시장에서 전부 다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품들을 전혀 생산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이런 사회적 배경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의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뛰어나게 된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사들은 멘브레인이라든지 위에다 도포한 형식에 치우쳤다면 저는 원단과 완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사 그러니까 메터리어를 강화를 시키자는 쪽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 결과 캐시미어라든지 가죽, 울과 같은 천연섬유까지도 다 가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수, 초발수 기술이 어느 분야까지 응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물과 관련된 이렇게 퍼내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들어서 이 기술이 좀 상당히 응용 범위가 많은 게 미세먼지라든가 뭔가에서 과거에는 섬유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이런 게 했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섬유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심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해서 워낙 우리 국민들이 요즘 들어서 초미세먼지 이런 게 관심이 되다 보니까 섬유도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이라 하면 더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기술은 시작은 섬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섬유 이후에 웨어러블 기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필터에 관해서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공동 연구 중인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탄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탄소 섬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정화 섬유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탄화시키기 전에 의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수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서도 저희가 탄소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활성탄을 넣은 탄소 필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입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수 가공한 탄소 섬유를 사람들이 입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스크용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탄소라고 하면 항공이나 자동차라는 이런 엉천의 딱딱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그리고 미세먼지 또한 현재 헤파필터보다 더 미세하게 잘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인체에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지금 키스도와 공동 연구 중에 있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이 제가 이렇게 더 물어보면 이렇게 일단 어떤 기술인지 보고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실까봐 지금부터 시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잠시 시연한 내용들을 좀 보고 이렇게 그 후속 질문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스카프는 100% 캐시미어 스카프입니다 이러한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기모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발수라는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공 기술이 적용되면 이렇게 물이 전혀 젖지 않고 다 흘러져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발수, 초발수라는 기술이 우리 캐시미어 원단에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게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전혀 젖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공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짧은 지식으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캐시미어 제품은 아마 물을 가장 흡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다 떨어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옷 중에서 까다로운 게 실크인데요 네, 방금 전에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실크입니다 본 실크는 넥타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공하기 전에는 이러한 흡수력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공한 이후에는 전혀 색의 변화 없이 가능하고요 본 가공품은 방금 전에 캐시미어와 같이 이렇게 물이 다 흘러져 내려간 겁니다 기존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사가 얇은 제품에다가는 발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사 한올 한올에 나노 사이즈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실크 제품도 가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초발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원단만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 기존에 저희 것처럼 양복 네, 맞습니다 완성 제품 완성 제품도 이게 초발수 기술이 처리가 가능한지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원단뿐만 아니라 완제품에도 초발수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폼 시장에도 가장 사용이 가능하고요 본 유니폼이라고 하면 저희가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미화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장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비 오는 날에도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판추일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는 통화돼 물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원단에도 발수가 가능하지만 완제품에도 특별히 발수 가공 기술을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한 이유가 이러한 소소하지만은 이런 작업자분들의 환경 또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도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데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한국경제TV 이렇게 딱 가면 어떤 삼겹살집에 간다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배어가지고 며칠 며칠 가지 않습니까 물뿐만이 냄새도 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삼겹살집이라든지 김치찌개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뭐냐면 공기 중에 이러한 음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케미컬들이 옷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것 같은 경우에는 원상 한 후 한 후에 다 발수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뒤지고 나서 밖에 나와서 옷을 한번 턴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간단히 물로 젖질 않을까요 물로 세척만 해주도 냄새 입자와 동시에 물이 같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또 일상에서 가장 유용한 문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기 때는 정부가 각종 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관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창업 4년 차인데 저희가 2015년도 8월 달에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국제군사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에 포함되는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에 바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섬유신문사에서 주관한 2016년 사무당 패션 대상에서 신융합기술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 이제 구로구에서 개최한 지밸리 창업경진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1회 창업경진대회였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매해 대상을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회사의 많은 투자와 그리고 정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진공이라고 하죠 중진공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본 지원을 토대로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2018년도에는 제가 국내에서 여러 대회보다도 일본 측에 있는 전시회를 많이 참가를 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 얘기했는데요 국내에서 뭐 이렇게 지금 저도 그 소미연합체라든가 강의를 좀 많이 해서 그 상들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승승장관만큼 지금 세계 하나니까 해외에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 얘기도 했다는 글로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일본에 등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TFJ 글로벌 재팬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본 TFJ 글로벌 설립 배경으로는 저희 기술이 일본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140억 엔의 프리밸류 140억 엔 140억 엔의 프리밸류로 14억 엔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투자를 유치를 하고 본 시리즈 A 때는 2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고요 본 투자의 목표는 저희 가공 기술이 현재 일본 측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일본 안에도 공장을 따로 차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사를 세우고 투자가 들어오는 형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투자 제의가 와서 저희가 일본에서 투자를 받고 그리고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네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는 혹시 미국의 진출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저희 미국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가 글로벌에 대한 비전은 첫 번째로 일본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5년 내 자스닥 상장 목표였습니다 우선은 일본 측에서 저희가 자스닥 상장을 위한 기반을 다시고요 그 이후에 미국하고 유럽을 진출을 해서 제 마지막 꿈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지금 기존의 IT 업체들이 많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섬유, 하지만 섬유지만 융합 기술인 섬유 융합 기술도 충분히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사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 해외 투자를 받아들인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핵심 기술은 두고 현물 투자를 한다 하면 지금 지사 설립하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 투자를 기술로 들어갔습니다 기술 현물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의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희가 기술 현물 투자를 들어가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오히려 지금 저희한테 투자한 회사들이 더 선호한 형식이었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저희가 지사를 만들고 저희가 대주주가 된다는 건 저희가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기술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한 지 2015년이니까 해수로 지금 뭐냐 만으로 4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기술력을 볼 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렇게 각각을 받는다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자금력에서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내적으로 자금력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자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뭐냐면 저희가 인력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수 가공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비들이 1억, 2억이 아니라 몇 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몇 십억 단위이고 그리고 저희 기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공장을 또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설립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 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금에 대해서 많이 힘이 들었고요 저 또한 그 자금난에 굉장히 창업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을 아주 좋게 보셔서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중진공에서 저희 회사의 업력이나 매출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청에서 주관한 거 섬유신문사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엔젤 투자자분들이 오셨고 지금 현재 저희 엔젤 투자를 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저희 기계를 1차적으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 이렇게 저희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시리즈 A 단계의 VCD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인 트렌드, 세계적인 흐름이 좋아서 자금의 난이 아주 살짝은 있었지만 무난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제조업하는 회사들이 자금난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융합기술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도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더 이러한 자금에 대한 애로점을 파악을 해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제 다음에 어떠한 기술이 나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진화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화되기 때문에 얼만큼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생명력을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쟁업체들의 비슷한 기술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TFJ의 초발수 기술, 이것이 다른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없는 것인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수 가공 기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레이 케미컬이 일본에서 손도 주자고요 그리고 미국의 듀뽕, 테플로니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테플로니라는 회사가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이 두 가지 기술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9년도 스토컬러 컨벤션 때 규제한 약품이 불소개의 약품이거든요 지금 기존의 회사들은 이 불소개에 포함돼서 가교제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발수적인 내구성이라든지 촉감들을 불소개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하지만 2020년부터 C0, 그러니까 불소개가 전혀 없는 약품을 C0라고 하거든요 그냥 C0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힘든 점은 이 C0와 더불어서 가교제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불소개를 이용해서 발수할 때 필요했던 가교제처럼 친환경 약품을 이용했을 때도 가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교제를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는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환경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가교제는 진짜 친환경,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가교제 같은 경우도 분세를 하는 과정도 화학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저는 이거를 나노사이즈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사에 비해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이런 가교제 덕분에 내구성 또한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 대표께서 기업을 운영할 때 기술력의 의의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력 투자라든가 뭔가 이런 거 굉장히 주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사 제도가 아닙니다 전부 다 팀장입니다 저희 회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LG패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팀장으로 명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국방부 쪽에 계시는 분도 국방부에 계셨다가 저희 회사에 오셔서 군복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많고 군 장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희가 팀장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전부 다 팀장 그러니까 팀 리더로 했냐면요 한 팀이 조직이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물론 저도 아직 청년이고 저희 회사 자체도 생겨난 지 4년 차도 안 됐지만 저희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연령에 불문하고 젊은 회사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저희 기술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단순 섬유가 아니라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융합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런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한다면 굉장히 젊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젊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는 젊은 회사로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다 젊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TGF 글로벌의 장점이 있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잖아요 혁신성장 코리아니까 지금 읽어온 모든가 혁신성장에 결부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혁신성장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우리 자체를 혁신을 시켜야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기술이 그 항목에만 치우친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스타트업이지만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도레이 케미칼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 그리고 VC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우선 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저희 대표님 저를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도 이러한 혁신 혁신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저는 이러한 혁신을 여러 기술의 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그나마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순간에 세계적으로 각광할 만큼 또 아주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사실 섬유라는 인간에서 뗄 려야 뗄 수 없는 섬유의 가장 불편한 점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기술을 개발하셨으니까 시청자분이 앞으로 TFJ에 대한 기대, 진대표에 대한 기재, 그 다음에 사실 임직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계획, 시청자분과 약속을 좀 해주시죠 저희 TFJ 글로벌은 우선 많은 소비자분들과 여러 기업분들에게 한 가지 제일 가장 강력한 약속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기술은 항상 친환경, 친인류에 포커싱을 두고 이 두 가지 항목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제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충족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기술들을 융합한 것처럼 앞으로 제 후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회사가 성장한 만큼 그 스타트업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고 그 스타트업과 공동을 협의를 해서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다른 형태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하는데 한 부분의 퍼즐 조각이라도 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이고 이것이 약속입니다 앞으로 그런 실망을 더 크게 진 대표님이라든가 임직원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이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TFJ 글로벌의 진 의규 대표님 인터뷰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깜짝 놀라기도 해주셨을 겁니다 또 기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야 된다면 자 이런 젊은 분들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것을 이끌어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은퇴한 사람의 경륜을 이렇게 활용해주는 이러한 모험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상 진 의규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과 시청자와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뢰신뢰하는 이 측면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시청자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